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3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리틀숙뮤직의 컨텐츠 사업본부 황하원 본부장입니다. 리틀숙뮤직의 bgm 팩토리는 저작권 걱정 없는 오리지널 뮤직 ip 35,600억을 국내의 다수 프로덕션, 방송국, 관공서, 기업, 교육기관, 개인 크리에이터 등 배경음악 컨텐츠가 필요한 다양한 구매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bgm 팩토리 서비스 상품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 범위 그 옵션에 따라 프로덕션,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권은 사운드패드 협력 툴과 배경음악, 효과음, 폴리사운드가 제공되며 상품별 옵션의 차이는 프로덕션은 채널 1개만 운영, 비즈니스는 채널 개수 제한 없이 운영, 엔터프라이즈는 비즈니스와 동일한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하드웨어에 음원 탑재까지 가능합니다. 단 1000개 이상 제작 시에는 추가 견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업이 구매하시면 좋겠지만 본 상품은 2023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수요기업에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 수요기업 신청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직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4일 18시까지입니다. 수요기업이 아닌 분들께서는 수요기업 신청, 선정 후 비즈니스 팩토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팩토리의 강점은 첫 번째로 가장 안전한 곡입니다. 타 회사들은 중개기업의 형태로 외주곡을 받아서 제공하는 형태지만 비즈니스 팩토리는 회사 소속 작곡가들이 100% 만든 곡을 제공하고 있기에 가장 안전한 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곡을 가장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중언어 검색 뿐만 아니라 채치 PD 검색 기능이 탑재되어 AI가 유사한 곡을 추천해줍니다. 세 번째로 비대면 음악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패드 기능이 탑재되어 비즈니스 팩토리 플랫폼 내에서 게스트를 초대하여 16개 음원을 자유롭게 업로드 수정하면서 실시간으로 기존 사용하시는 메신저와 동일한 컨디션의 채팅방에서 가장 신속하게 비대면 음악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걱정 없는 음악, 실시간 비대면 음악회의를 하고 싶으십니까? 비즈니스 팩토리가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ything you want anything you want anything you want anything you want